Q. 하이플레이로 외부의 유형 Q. 하이플레이로 외부의 유형 Q. 하이플레이로 외부의 유형 Q. 하이플레이로 외부의 유형 이게요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수소가 주는 힘이 있어요 피부에 주는 뭐죠? 항노화, 항산화, 살균 미스트 같은 거 잘못 쓰면 얼굴에 비 맞은 것처럼 엄청 안개분사해요 이게 지금 백금 티타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예요. 나노요. 나노. 이게 지금 모공보다 작은 4.5이기 때문에 피부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용법은 또 진짜 기가 막히게 편리한 게 그냥 이거 하나 찍 내려주시면 끝.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월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물이면 정수기 물도 돼요. 괜찮아요. 생수 다 돼요. 그냥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거 그냥 들고 다니다가 다 썼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정수기에 있는 물 받아 쓰시면 돼요. 피부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뷰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써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